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모모를 좋아한다? 작은 잎사귀? 1년에? 무슨 요일이니? 무엇이 널 모모하고 있니? 나는 모모 놀고 있다? 나는 점심 모모네? 나는 무엇을 했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욕하다? 몸에 얘기 미안하다고 말해? 네가 훔치는 거 봤어요? 나는 모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나쁜 점수로 받았어? 감기 걸린다? 교인 적어 안을 보다 교실 좋아하자 테니스 과연 가게 동물 어떠한 물 녹다 더운 화려한 커플 시작하다 화요일 오고 있는 숙제 나오다 가르치다 그리다 몸에 대해서 말해줘 입어 왜이래 웃지 마라 너 무슨일이니? 너 무슨일이니? 왜 묻니? 왜 묻니? 왜 묻니? 왜 나 설사해요 얼마나 멀죠? 얼마나 멀쩡해? 어떻게 멀쩡해? 다음은 한국에 대해서 말해줘요 몇 시즌은 한국에 대해서 말해줘요 4 시즌 4 시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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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즌으로 내 좋아하는 시즌은... Winter! Winter? Why do you like winter? It's cold! Because... This is my birthday! Alright! March? Ah, right! It's winter! How old are you? I'm... 10-10 years old! Is that ok? What's your hobby? 내 꿈은... 오늘의 꿈은... 내 꿈은... 내 꿈은... 내 꿈은... 내 꿈은... Multicultural Counselor 다문화 상담사 하나 더 질문 음... 가족은... 가족은... 네 가족은... 네 게임은... 네 네 뭐 게임을 좋아해요 네 네 게임을 좋아해요 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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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요리는 왜이래요? 혜닉? 아하! 당근! 아하! 캐럿! 아하! 너와 나야? 아하! 아하! 비멍! 아핳! 델페퍼 하나 더? 하나 더? 어디서? 어디서? 필리핀 한국인 어디서? 다이만 한국인 한국인 다이만 한국인 한국인 영어 진짜 내 brother 동생이 그렇지만 아 아 남순씨 몸은 너무 너무 몸은 그리고 bana 너무 너무 잘하고 재밌는 거에요! 네, 아버지? 아, 아버지 그냥 이렇게 잘 버리면 베드보이?! 우리arle clean하고 잊지? 좋은 거에요! 오늘 하루에 좋은 거에요!